토이스페킹은 선생님 선생님과 함께 취업완성, 스펙완성, 취업토스 오늘 6탄입니다. 가장 최강자, 가장 어려운 내용 역시 맨 뒤에서 나옵니다. 오늘 8, 6 같이 정리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8, 6 고득점을 위해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하는 점은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시고 그리고 또 많은 문제를 푸는 것도 좋지만 문장 자체를 많이 습득하시면서 외워주셔야 합니다. 다양한 표현, 다양한 문장 그리고 다양한 문제들을 풀이한다 이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감점 그리고 득점, 고득점 팁 드리고 실전 문제 풀이하셔서 또 우리 뒤에서 8, 6 더 완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그럼 오늘의 유형 보도록 하죠. 자, question 11, express an opinion, 의견을 보여라. 드렉션 같이 보시면요. Be sure to say as much as you can in the time allowed. You'll have 15 seconds to prepare. 15초. Then you'll have 60 seconds to speak. 그리고 60초 말하기. 15초 준비 그리고 6초 말하기. 자, 문제가 화면에 나옵니다. Do you agree or disagree with the following statement? 하면서 동의합니까? 반대합니까? 자,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데 성과의 문제를 읽어주게 되겠죠. 문제를 쭉 읽어준 다음에 15초 준비 시간이 켜져요. 15초 준비는 여러분 말이 15초지 거의 아무것도 준비할 수 없는 시간이죠. 문제를 제대로 읽은 다음에 이때에 평상시대가 했던 문제다라고 하면 정말 쉽게 말을 할 텐데 평상시 했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빠르게 의견을 하나라도 반드시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express an opinion이었으니까. 자, 그래서 의견을 딱 생각을 해서 아, 무엇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이렇다, 이유는 이렇다 이런 식으로 한국어로 생각을 하시는 게 빨라요. 여러분 생각해보시면 내용을 생각할 때 영어로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시간이 좀 걸리기도 하고 또 이제 영작도 그 사이에 해야 되고 좀 복잡하죠. 자, 그래서 영어로 말을 해야 되니까 영어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보다는 한국어로 빠르게 파바박 하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국어로 내용을 정의하는 게 더 빠르겠죠. 자, 좋아요. 자, 그리고 나서 60초 동안 천천히 나의 의견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그럼 질문에 유형 세 가지가 있는데 파악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첫 번째, 찬반형 질문. 진술에 동의하는지 동의하지 않는지. Do you agree or disagree with the following statement? A creative person should become a leader. 자, 다음 진술에 동의하나요, 반대하나요? 창의적인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 한다. 동의, 반대. 자, 그리고 또 선택형. 세 가지 중 당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거나 두 가지 중 무엇을 더 선호하느냐 선택을 묻습니다. Which of the following do you think is the most important attribute of a business partner? Patience, politeness, credibility. 다음 중 사업 파트너의 가장 중요한 자제는 무엇인가요? 인내심, 공손함, 그리고 신뢰성. 자, 선택형. 또 장단점을 물어봐요. 장점 혹은 단점. 자, 예시로 What is the advantage using the latest technology in the classroom? 교실에서 최신 기술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장점은 무엇입니까? 이렇게요. 자, 질문의 유형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이 더 많이 나온다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식으로 나오든 간에 나의 의견을 둬야 되는 건 똑같죠. 빈출 내용, 직장 생활. 광고를 하는 것이 회사 성공에 필수적이다라는 거에 동의하나요? 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어려운 건 무엇입니까? 일상생활. 인생에서 성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 룸메이트와 함께 사는 것에 대한 단점은 무엇인가? 교육, 어려운 과제가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유발한다는 것을 동의하나요? 반대하나요? 이렇게요. 자, 그래서 빈출 내용에 대하여 우리가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보고 가셔야 되는데 이 중에 더 뭐가 쉽고 더 어렵다는 것은 없습니다. 자, 흔히 우리가 직장 생활 문제가 더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회사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한 대여섯 문제 정도 풀어보시면 결국 다 같은 얘기예요. 열심히 일해야 된다. 배워야 한다. 따라야 된다. 이렇게요. 자, 그래서 주제별로 문제들을 최소 10개씩은 풀어보고 가셔야 준비가 되지 않을까요? 자, 좋습니다. 감점 포인트. 문제를 잘못 해석해서 동문서답할 때. 그러니까 질문을 완전히 잘못 해석하는 거죠. 이런 슬퍼요. 또 같은 의견을 계속 반복할 때. 준비 시간이 거의 없다 보니까 말을 하다 보면 나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똑같은 말을 계속하게 되는 수가 있어요. 자, 여러 가지 의견을 겹쳐서 말할 때. 동의하니 반대하니 그랬는데 동의합니다 해놓고서는 동의해요. 근데 이건 반대예요. 그리고 이건 동의하죠. 이런 식으로. 이러면 이제 섞이게 되니까 1분 안에 정리를 하기에는 오히려 너무 혼란을 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문법이 너무 많이 들릴 때. 자, 언제나 문제입니다. 자, 득점 포인트. 질문의 요지에 맞는 명확한 대답을 할 때가 질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말한다라는 그런 부분을 보여준다. 또 논리적으로 의견을 펼친다. 아주 고득점일수록 이 부분 중요합니다. 내용이 촥촥촥 논리맞게. 자, 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법. 일부러 어려운 문장 쓰실 필요 없어요. 문장은 쉽게, 문법 안 틀리게. 자, 그리고 유창하게 답안을 콸콸콸콸 말하는 모습. 자, 좋습니다. 자, 우리 그럼 오늘의 문제 같이 보도록 할까요? 자, 학교들은 자신의 학생들이 아웃도어 액티비티스를 매일매일 갖도록 외부활동, 야외활동을 매일매일 매일매일 건강을 위해 갖도록 도와줘야 된다. 자, 학교가 학생들로 하여금 외부활동을 매일매일 하게 해줘야 한다. 자, 동의하는 경우에는 스트레스를 풀 수 있다. 공부 외에 적성을 찾을 수 있다는 말을 할 수 있고요. 반대하는 경우에는 아니다, 공부에 집중해야 된다. 매일매일 무슨 매일매일 공부해라. 이렇게요. 자, 또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학교에서 다 내줄 수가 없다. 자, 우리가 말을 하고 보니까 양쪽에 중에 여러분 뭐가 더 할 말이 많으세요? 당연히 이쪽이 할 말이 더 많죠. 당연히 반대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 훨씬 더 할 말이 많습니다. 자, 그러니까 뭔가 공부해라 라든지 돈 얘기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쉽지 않을까요? 할 말이 더 많은 방향으로 가세요. 자, 우리 그러면 샘플 다만 레벨 6 기준 보실게요. 자, 서른부터 저는 학교가 학생들로 가요금 야외활동을 매일매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 반대합니다. There are some reasons why I think so. 이렇게 생각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first Having outdoor activities every day is too much. 자, 매일매일 야외활동을 하는 건 너무 과해요. Too much, 과해요. I mean, 내 말은 학생들은 자신의 공부에 집중해야 됩니다. 공부해라. 너무 심하다. 이렇게요. 두 번째, second It costs a lot of money.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리고 나서 뭔가 말을 못하겠다. 그럼 여기서 괜히 시간을 끌지 말고 for example로 내려가세요. 천천히, for example When I was a high school student 제가 고등학생이었을 때 I volunteered as a part of the school activities. 학교 activities 학교 활동의 일환으로 저는 봉사를 나갔는데 I was too tired. 너무 피곤했어요. So I couldn't focus on my studies for a few days. 그래서 저는 며칠간 공부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자, that's all. 이렇게요. 다 했어요. 자, 레벨 6 다만 보여드렸는데 서론과 그리고 결론 보이시죠? 물론 결론 더 길게 하셔도 돼요. 그렇지만은 대부분은 시간이 없습니다. 서론 하시고 나서 자, 본론 첫 번째 거를 말을 하는데 본론을 하다가 혹시 두 번째 게 없다. 그럼 바로 예수로 내려가셔서 자연스럽게 내가 토픽에 대답을 하고 있다. 자, 레벨 6까지는 세컨 의견 없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이번에 레벨 8 답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은 똑같아요. 자, 나는 학교가 매일매일 학생들에게 outdoor activities를 하도록 하는 것을 저는 반대합니다. There are some reasons why things are 똑같죠. 첫 번째, first. 첫 번째 의견 Having outdoor activities every day is too much. 매일매일 야외 운동을 하는 건 너무 과해요. I mean, 내 말은 Students have a lot of things to study. 공부할 거 너무 많죠. And schools should create an atmosphere where students can focus on their studies. 자, 학교는 학생들로 하여금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해라를 좀 더 강력하게 말을 한 거죠. 세컨 두 번째 It costs a lot of money. 돈이 많이 들죠. 이것을 어떻게 바꾸냐. Having outdoor activities every day will cost a lot of money. 자, 매일매일 야외 활동을 하는 건 비용이 너무 많이 들 거예요. Of course, schools won't be able to pay for all the activities students will have. 학생들이 하게 될 모든 활동을 당연히, 당연히 당연히 학교에서 다 내줄 수가 없습니다. So, the parents will have to pay for it.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것을 또 지불을 하는 일이 벌어진다. 이렇게요. 첫 번째는 공부를 해라. 그리고 또 부모님이 집으로 해야 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아니다. 자, for example도 마찬가지로 좀 더 상세하게. For example, When I was a high school student, I went on a volunteering activity as part of the school activities. 학교의 activity의 일환으로 저는 자원봉사 활동을 나갔는데요. It was good to help people in need.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건 진짜 좋은 일이었어요. But I was very tired for a few days. 저는 며칠 내내 너무 피곤했습니다. So, and I couldn't focus on my studies. 그리고 공부에 집중할 수 없었죠. 피곤하니까 공부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That's all. 결론 없이 끝났어요. 이렇게 갈 수 있겠죠. 네, 좋습니다. 자, 우리 그래서 우리가 레벨 6와 레벨 8 합한 비교 부분 보여드렸는데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레벨 6는 질문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한다를 떠나서 구성을 떠나서 천천히 나의 의견을 말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레벨 8는 어떻습니까? 다양한 문제도 푸시고 다양한 문장들 많이 외우셔야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영어 공부를 하다 보면은 매너리즘에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아, 회화 공부 너무 싫어. 이렇게 토스 난 너무 싫어. 이럴 수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장하고 있다. 성장통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예 내가 지금 완전 왕초급이다. 이러면 고통스럽지도 않아요.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겨내시고 많은 문장, 많은 문제 흡수하셔서 모두 다 고득점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8, 1에서 8, 6까지 전부 다 다루었는데 모의고사 통째로 도전하셔서 복습하셔야 되겠죠? 선생님의 많은 영상들 구독 꾹 누르시고 이거 말고도 너무너무너무 영상 많습니다. 하나하나 보시면서 토이스피킹 성공적으로 준비해보세요. 자,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Do you agree or disagree with the following statement? Schools should offer students outdoor activities every day for their health. Why or why not? begin preparing now. begin speaking now.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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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